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0위인 반원에 대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호가 정확하게 6등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호가 6등분 되어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 중심과의 크기는 모두 일치하죠 그래서 30도, 30도, 30도가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색칠된 부분이 서로 넓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 이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 주면 됩니다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색칠된 부분의 도형이 사다리꼴이 아니죠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부채꼴과 삼각종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더해주고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중심각이 60도, 60도짜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이 큰 넓이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빼고 이 위에는 활꼴 넓이를 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2를 해 주면 되겠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원래 원 넓이는 제곱해서 36파이 였겠죠 중심각이 60도이기 때문에 360도분의 60도, 6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6파이에서 6분의 1 곱하면 6파이가 됩니다 6파이가 이 큰 부채꼴의 넓이가 되고 거기서 1번 삼각형 넓이를 빼야겠죠 삼각형 넓이는 이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6이 되고 직각이면서 60도, 30도 특수각을 가는 삼각형이므로 6이 되면 이 길이가 3 이 길이는 이제 3루트 3이 되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이 됩니다 다시 빼기 2번 2번은 요만큼의 모양인데 요만큼의 모양은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에서 30도인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야겠죠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은 원래 원 넓이가 36파이었는데 중심각이 30도다 보니까 360도분의 30도 12분의 1밖에 없는 거죠 12분의 1 곱해주면 3파이에서 다시 삼각형 넓이 빼야 됩니다 삼각형 넓이 빼는데 이 길이가 반지름 6이고 요기가 60도가 되죠 요기가 30도였기 때문에 그럼 직각이면서 특수각을 가는 삼각형이므로 6, 요기가 3, 요기가 3루트 3이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높이 3루트 3이 되죠 이렇게 전개해보면 6파이 빼기 3파이 따라서 3파이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루트 3 빼기 빼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2분의 9루트 3 삼각형 넓이는 더했을 때 없어지죠 따라서 이 빗금치 부분 넓이는 3파이에다가 2를 곱해서 6파이가 되어야겠죠 정답은 6파이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천 Bot